명절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큰 선물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한 이창섭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이 왕시티 2분 시작했습니다 이창섭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비투비 참섭입니다 와 성량이 되게 좋으시네요 마이크가 꽂어있는데 해피니스가 난 켜져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외치셨는데 약간 제 거를 통해서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해피니스가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단체 활동하시고 거의 1년 만에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아유 그럼요 저야 뭐 늘 한결같이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웬디씨 잘 지냈어요? 아 저야 뭐 보시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정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때보다? 네 작년보다? 아니 늘 빠져요 매년 아 그래요? 우리가 거의 우리가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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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마다 계속 살이 계속 빠져가요 이렇게 아 너무 좋다 네 근데 지금 내가 좀 뺐어요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 지금 근데 건강해요 아 그래요? 비타민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챙겨먹고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아 우리 장정임님께서 창삼님 어제 입었던 티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? 라고 어제 입었던 티 맞아요 아하하하하하 또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? 네 원래 그 자기가 입기 자기가 입었을 때 편한 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어제 라디오 할 때 입었을 때 저 진짜로 한 시간 반밖에 안 입었거든요 티를 아 토탈 2시간이구나 가는 라디오 가는데 갈 때만 올 때 올 때 한 시간 그리고 찍는데 한 시간 아아아 네 그러면 오늘 하루 더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 그쵸 뭐 땀 흘리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아 한 방울도 네 입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친 입어도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입으셔도 돼요 네 하하하하하하 내일까지 입고 올려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어 이번에 스페셜 싱글 리 이슈 이거를 넘버 원 Surrender를 발매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이와 앨범은 그 옛날에 음악들 옛날에 히트했던 음악들을 이제 복각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에 음악들을 가지고 온다는 취지로 만든 앨범이구요 네 그래가지고 앨범이라고 해도 되나 한국인데 앨범이 맞죠 앨범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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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입니다 네 앨범이죠 네 3년 8개월 만에 또 컴백하셨는데 앨범 맞아요 네 네 Sorry 앨범 2018년 이후 굉장히 오랜만인데 맞아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? 아 사실 2년은 군대 갔다 왔었고요 제가 아 그렇죠 네 군대 갔다 왔었고 또 사실 갔다 오자마자 뮤지컬이랑 뭐 우리 B2B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음악으로 솔로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네 3년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아 그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아니 계속 티 얘기가 오는데요 아 그만해 여러분들도 똑같은 티 하루 이틀 티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이다솔님 근데 읽어드릴게요 오셨으니까 네 네 이다솔님께서 창서 오빠는 한결같이 똑같은 옷을 입는답니다 정원희님께서는 예전에 여름콘 리허설 3일 내내 같은 옷 입었었어요 땀을 안 흘렸겠죠 네 맞아요 네 땀을 안 흘렸을 거예요 아 여름콘 때는 이제 리허설 할 때여가지고 리허설은 뭐 살살하니까 살살하죠 네 땀을 안 흘려요 그 정도면 뭐 맞아요 맞아요 약간 살짝 닦는 정도 아니 근데 3일 내내 콘서트 때 입은 옷을 어떻게 알고 계셔? 뭐 비하인드 찍으셨나? 거기에 3일 내내 똑같은 옷이 나왔나? 다른 사람은 바뀌었는데 오바만 그대로 셨 수도 있고 또 정수진님께서는 울섭이는 그 까만 티도 콘서트 내내 입었잖아요 한결같구나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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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이 정말 네 이거는 진짜 본인도 몰랐던 걸 팬분들이 캐치한다는 거는 그니까요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입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앞에 집에 이렇게 있는 거 딱 입었는데 맞아 아 오늘 그래도 바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 그건 또 기억하세요? 네 바지는 달라요 바지는 다르구나 네 근데 나도 그냥 앞에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앞에 있는 거 귀찮으니까 진짜 위로가 많이 돼요 왠지씨 네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뭐 앞에 있는 거 있지 누가 굳이 막 꺼내가지고 신경써서 입어 굳이 맞아요 네 뭐 중요해 또 염효우님께서는 큐티프리티 아니고 진짜 또 입은 티셔츠거든요 아 큐티프리티라고 생각하셨어요? 아 진짜 똑같은 티셔츠입니다 네 세임티 네 진짜 잔대 하나 묻지 않은 새티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빨래 갓 타고 입은 느낌의 옷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약간 꼬깃꼬깃한 게 자다가 구겨진 건데 오는 길에 아니 진짜 갓 빨래 끝난 티셔츠 같은 느낌 근데 팬분들은 좀 그렇다 얘기 안 했으면 몰랐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전 체크바지만도 뭐 한 달 동안 맨날 똑같이 입은 적도 있었고 겨울에 아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네 그거는 굳이 아 안 그래도 체크바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또 얘기를 꺼내셨네요 네 네 앨범 얘기로 돌아가서 네 곡 제목이 Surrender 어떤 곡인가요? 아 이 곡은 레트로 씬스팝 장르의 노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?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막히냐 네 아니 원래 그래요 레트로 씬스팝이에요 옛날 음악을 복학한 레트로 씬스팝 장르입니다 아 노래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녹음하실 때 힘을 조금 빼고 조금 빼고 부르셨다고 하시던데 아 좀 방법을 좀 바꿔서 녹음을 했었어요 그 보통은 이제 이제 풀 에너지로 그렇죠 부르는데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볼륨을 녹음 마이크 볼륨을 쫙 당겨서 앞에 대고 힘 빼고 힘 빼고 불렀었어요 최대한 힘 빼서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? 일단은 제가 원래 부르는 스타일이 이 곡이랑 곡에 묻으면 너무 무거웠고 좀 가볍게 최대한 듣기 편하게 부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죠? 진짜로 진심으로 어제 나오고 나서는 제가 이제 라디오 일정 있어서 못 봤지만 이제 끝나 퇴근하고서 바로 이제 챙겨듣고 챙겨봤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창섭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글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듣고 와야겠죠 우리 창섭씨의 Surrender Surrender I can't live without you 내 모든 걸 가져 Surrender all to you 네 이창섭씨의 Surrender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 뮤비가 되게 강렬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오빠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위층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되게 연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댄서분이 나오시고 춤을 추시고 오빠는 거의 중간중간에만 거의 안 나올 듯 나올 듯 아마 제가 토탈 30초 나오나 그렇죠 끝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끝에 이렇게 살았다 나왔다 이거가 제일 많이 나왔어서 근데 되게 감명깊게 봤던 그런 뮤비였는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춤이랑도 그게 보깅댄스라는 건데 그걸 어쩌다가 저 몰랐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일부러 이제 완전 퍼포먼스형 뮤비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노래가 전문이니 노래를 하고 이제 댄서분은 이런 표현이 전문이니 댄서분이 이 뮤비를 채워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너무 머리에 딱 박혔어요 아 우리 또 서은광씨가 뮤비 촬영장에 와서 커피를 썼다고요? 네 은광이 형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뭐 볼일 보고 은광이 형이 커피 사줄까? 이러길래 제가 한 20장 사달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20장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우우와 멋있다 응원 와줬구나 썰이다가 감동이다 멀었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멀었으면 멀어도 갔죠 멤버니까 그래.. 그렇겠네 우리 정자님께서 체크바지는 그냥 피부 아닌가요? 아.. 지금 태닝했어요 또 박경미님께서는 오빠 티셔츠랑 앨범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약간 요런 질감을 원했었어요 약간 러프한? 약간 옛날 것 같은 느낌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원했었는데 딱 맞네요 나도 몰랐네 역시 관찰력이 오우우우 감사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0560님께서는 창섭씨 구리는 음악 듣고 어떤 반응이었나요? 오우우우 구리?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오우우 제가 키웁니다 키우는 우리 집 애기 강아지인데 네 구리는 음악 듣고서는 어.. 놀아달라고 제 손가락을 물더라구요 아.. 좋다는 뜻 아닐까요? 신난다 그.. 약간 그런 바이브 같았어요 제가 진짜로 들려줬었는데 야 구리야 이거 어때 하고 들려줬는데 그.. 이렇게 손가락 무는 바이브가 다 필요없고 그냥 날 데리고 나가 아.. 산책시켜줘? 이런 느낌? 네 아니에요 네 노래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날 데리고 나가 약간 이런 바이브였어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나갔어요 좋아하던가요?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또 심현윤님께서는 손바 이번 노래에서 향기 나요 내 취향 노래 너무 좋다고요 이런 노래 100개만 더 라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맨트 언어의 마술사 네 이런 노래 100개만 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0개요? 100개 이제 하나 있으니까 네 99개 정도 더 와.. 이거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네 나도 언제 하냐? 매달? 매달 한 한두 곡씩? 매달? 네 매달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! 네 네 이번 곡을 가이드 녹음을 세 번이나 하시고 본 녹음에 이어서 수정 녹음까지 하셨어요? 네 이번에 그 말 그대로 저기 뭐야 노래 부르는 방식을 좀 바꿔서 부르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가이드를 본 녹음처럼 했어요 가이드를 근데 그거를 한 세 번 하고 계속 이제 안 되는 구간들 이렇게 막 듣고 체크하고 하면서 세 번 하고 그리고 본 녹음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 수정 녹음까지 또 했어요 아.. 근데 앨범 내기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또 우리 단체곡도 아니고 나 혼자 나 혼자 솔로곡이니까 이게 막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목소리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 우리 박고은님께서 창석오빠만의 서렌덜 킬링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.. 킬링포인트요? 네 신경 써서 불렀던 포인트라던가 신경 써서 불렀던 포인트 가시덤불 사이의 날카로운 플라워라는 구간이었어요 네 네 거기 그 가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되게 단순한 가사인 것 같은데 뭔가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리듬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경쾌하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바로 스타트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되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앞에 부분 음.. 저는 뭔가 그냥 이 노래 느낌에 방금 말씀하신 것 노래 느낌에 맞춰서 보컬이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좋았습니다 역시 어마의 마술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혜님께서는 노래 진짜 너무 좋고 중독성 최고예요 특히 아 아 아 아 I surrender 맞나요? 아 아 I can't breathe no more 여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 I surrender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.. 노래가 진짜 요 옛날 느낌 나면서 세련된 느낌? 요새 느낌과 섞인? 네 좀 그렇게 이제 작곡가 형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느낌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 세례를 그냥 아닙니다 배가 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부르셔도 돼요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갈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진짜 좀 더 만나볼게요 박성원님께서 오빠 노래에서 darkness 발음이 너무 정직해서 웃겼어요 라고 어? 그래요? 이거 되게 나름 굴렸는데? 전 발음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곡은 시간 맞춰 멈춘 darkness 아 이게 맞아요 좋아요 darkness darkness 네 약간 그 박자에 맞춰서 부르느라 아닌데 이게 darkness 이게 darkness 이거보다 darkness 이게 음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른거죠 어... 아닌가?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근데 발음 좋았어요 저는 Surrender 도 발음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R 발음이 되게 쉽지 않잖아요 So long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문자나 읽어주세요 기네요 장하영님 작년 여름에 창섭오빠가 한창 뮤지컬 마리앙떠에 또 공연을 할 때였는데요 샤롯땡 근처에서 창섭오빠처럼 챙긴 분과 매니저님으로 보이는 분이 걸어가시길래 설마 설마 하며 멀찍이 떨어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기요 라고 불렀었어요 역시나 긴장한 제 목소리를 두 분께서 못 들으시더군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저씨! 그셨어요 두 분 모두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땐 죄송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정말 반가웠어요 와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저씨? 네 왜 아저씨랑 반응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? 어 잠깐만 나 이거 기억나는 거 같은데 작년 여름이래요 그니까요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뒤돌아보신 거예요? 아저씨! 어 그러게요 어떻게 해 내가 아저씨가 됐나봐 어떻게 해? 아하하하하하하 그 매니저님이랑 둘 다 같이 그니까 돌아본 거예요 아빠 아니에요 그 당시면은 매니저가 저보다 한 살 어렸을 거거든요 우리 근수? 아저씨! 근데 둘이 돌아봤다는 거 어머 어떡해 나 아저씨 다 됐나보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아저씨! 하고 급하게 누군가가 외치면 저도 모르게 약간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아저씨라 부르면은 이제 쳐다보지 말아야겠어요 알아둬 이렇게 이거 있죠 아저씨! 아 아저씨 아니야 움찔해도 계속해서 우리 창덕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김은찬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비투비의 너 없이는 안된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네 후회하긴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나는 너뿐이라는 걸 영세트리 들어볼래 이거 저거 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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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 없는 것 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트리트와 함께 면 팬시한 거래 Lululala Youngstr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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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lulala Youngstreet Youngstreet 오늘도 난 Youngstreet 웬디의 Youngstreet 웬디의 Young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BTV 이창섭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이창섭씨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TMI 질문 다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? 무슨 꿈을 꿨나요?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봉자 50번 기문찬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번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퀴즈로도 만들어서 풀어볼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?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? 오늘 8시에 일어났습니다 와 일찍 일어나셨네요 목을 풀어야 됐거든요 아 하루는 일 스케줄이 그면 있으셨던 네 맞아요 노래하는 스케줄이 있었다 네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?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 바다 서핑을 하고 왔습니다 와우 좋으셨어요? 너무 서핑 좋아하시는구나 웨이크 서핑은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하는데 바다 서핑은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오 그래요 네 그 매력이 뭐예요? 그냥 어 수상 레저를 원체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하시는군요 아 물에서 원래 보드 타는 걸 좋아하는데 물에서 타니까 또 더 좋은 그런 게 있구나 또 막 안 다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물에서는 다칠 수 없어라는 아 그치 그치 바닥보다는 어 그래서 좋아요 어 혹시 오늘의 TMI가 있을까요? 오늘의 TMI요? 오늘의 TMI 같은 네 이창섭은 콘스프에 식빵 찍어 먹고 왔다 오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콘스프 맛있는데 네 콘스프에 식빵을 찍어 먹고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문자들이 또 와 있습니다 이혜이님께서 창서오빠 창서오빠 저번 토요일에 수원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네 본가에서 어머니께 들은 잔소리가 있나요? 그날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머니께 혼나거나 잔소리 들은 썰 풀어주세요 창서오빠 어머님 일하는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시대 최고의 케미를 자랑하는 모자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엄마가 이제는 수원에 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오 그래서 더욱 더 가깝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엄마한테 혼났던 거는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아 집안에 불 켜고 당긴다고 엄마가 집안에 불을 켜고 당긴다고 엄마 갑자기 한번 제가 자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엄마가 이제 놀러왔어요 놀러왔는데 너 또 저기랑 저기 불 켜놨지 이러는 거에요 아니야 안 켜놨을걸 엄마 내기할래? 그래 내기하자 이랬는데 저쪽 방 켜놨더라고요 밥 샀습니다 아 아 근데 어머님들은 좀 그렇죠 뭐 불 꺼라 네 불 전기세 나간다 뭐 이런 말씀들 잘 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썰들이 많으신가봐요 어머니랑 아 그쵸 막 뭐 고가의 제품을 뭐 이렇게 사면은 아 이렇게 나 이거 이렇게 샀어 이러면은 한숨부터 이제 팍 넌 돈만 있으면 다 쓰고 싶니? 혹시 어머니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?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 자기 얘기 그만하라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엄마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그만할게요 안영수님께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뭐 하실 계획인가요? 라고 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일단은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네 요즘 제가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성인들만의 얘기인데 그 주류 주류 있잖아요 네 주류 이제 그렇게 뭐 제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이볼이라든지 아 뭐 요런 것도 이렇게 제가 제조해서 뭐 만들어 먹는 혼자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아마 연휴 내내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재료들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어 아니요 토닝워터 밖에 없는데 아 그럼 그런데 뭘 제조해서 만드시는 거예요? 아 이제 준비해야죠 아 이제 이제 사서 하겠다 네 이제 지금 냉장고 안에는 토닝워터 밖에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밸런스 밸런스 게임을 말야나 밸런스 게임 문자를 주셨어요 네 김다현님께서 지금 당장의 돈 vs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명예 당연히 지금 당장의 돈이죠 오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명예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결국에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 무슨 소용이야 아 현실팓이네 내가 누릴 수 없잖아 현실팓이네 현실팓 그럼요 현실팓네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토닝워터를 또 사든지 하지 또 진서진님께서는 창서오빠 올해는 이제 뮤지컬 일정 없나요? 있다면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아 올해는 이제 뮤지컬 일정이 없습니다 뮤지컬 일정이 없고 이제 제 솔로 이렇게 활동하고 뭐 그 뒤에는 뭐 있겠죠 이것저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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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테니까 네 저도 잘 몰라요 그쵸 이후의 일정들은 아직 픽스된 게 없어서 그쵸 그쵸 앞에 주어진 것들부터 먼저 해야죠 네네네네 답변이 정답이 되는 형식이겠죠 과연 어떤 문자가 뽑혔는지 맞나 볼까요?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이진영씨 최근에 일십당한 사람이 있나요? 아 제가 보낸 문자를 일십당한 적 있냐 최근에? 네네네네네네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 문자에 대한 우리 이창섭씨의 대답이 정답이 되는 건데 네 어 예상이 가실까요 여러분? 맞힐 수 있으실까요? 여러분? 살짝 이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너무 이게 딱 티나는 힌트라기보다 일십 최근에 일십당한 사람이 있나? 내가 일십당한 사람? 잠깐만 문자를 일단 자주 하세요? 아 일단 봐 볼게요 아 그럼 힌트를 드릴 수 없겠네요 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누군지를 알아맞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히신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투비의 그리워하다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네 비투비의 그리워하다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자는요 최근에 일십당한 사람 있나요? 였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 먼저 만나볼게요 하나씩 다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오세희님 빼박 저 표정은 육성재 죄송합니다 땡이에요 임혜비님 어머님 땡이에요 알겠습니다 9295님 웬디 땡이에요 8239님 푸니엘이요 연락 잘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땡이에요 정지안씨 여동생 땡이에요 이진영씨 군대 동기 아아 땡이에요 아 이제 이 문자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네 우리 이창섭씨 답변해 주세요 바로바로 네 정답은 키씨였습니다 네 정답을 많이 맞히셨는지 안 맞히셨는데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정답자가 많이는 없어서 있어요 있긴 있어요 어 일단 소저 있긴 있대 우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신기하다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거표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네 상황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다가 아 아니 아니 어제 그제? 응 그제?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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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연락이 왔어요 네 어제 밤에 연락이 와서 이제 신곡이 나와가지고 응 그거에 관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대답해 줬거든요 네 누구의 신곡? 키 선배님의 신곡 아니면 오빠의 신곡? 아 제 신곡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데 네 제가 그 답을 줬어요 네 답을 줬는데 아직 숫자 1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 아 원래 칼답을 안 하시는 약간 답변 조금 느리신가 보다 원래도 가끔은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 서로가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만나봤구요 보내주신 다른 질문들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님께서 오빠는 놀이기구 잘 타요? 라고 아 놀이기구 진짜 잘 탔는데 이제 그거를 못 타겠더라구요 다른거 다 타는데 자이로드롭! 우와 똑같아 이걸 못 타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들 떨어지는거 못 타겠어요 저도 오장입부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저랑 똑같네요 아예 롤러코스터 이런거 무섭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래요? 그거는 이렇게 그 느낌이 달라요 아 느낌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거 한자로 확 떨어지는거 절대 못해요 저도 그거 못합니다 네 성현 모님께서는 창섭이 형만의 힐링장소 궁금해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만의 힐링장소요 저만의 힐링장소는 사실 집? 집도 그렇고 어 아무도 없는 숲속을 좋아합니다 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? 캠핑을 이제 아 캠핑 좋아하시는구나 네 캠핑을 가면 어 평일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구나 그러면은 평일에 이렇게 모퉁이 같은 데에다가 캠핑을 해놓고 텐트도 모퉁이 쪽을 바라보게 짓는 거 아 안보이겠죠 네 그러면은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좋아요 숲속에 가가지고 네 근데 여름에 가시는 건 비추입니다 아주 모기 사정없이 밀렸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벌레들이 많아서 비추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무서워요 특히 처음 캠핑 가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모기장에 이렇게 막 모기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우 또 정은혜님께서는 Surrender 커버 영상 찍어줬으면 하는 비투미 멤버 한 명만 고른다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 커버 영상이요?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를 네 어 요거는 사실 음 요거는 은광이 형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 오 우리 20잔 커피를 사주셨던 네 우리 이유는요? 음 은광이 형이 이 노래를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아 은광이 형 스타일이라고 많이 다르니까 아 왠지 애를 좀 먹지 않을까 네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고르신 거군요 네 역시 같은 멤버입니다 네네네네 어 어 저는 보통 쉬는 날이 되면은 일단 운동부터 하러 나갑니다 오 네 복싱을 좋아해가지고 복싱 하세요? 네 오 복싱을 좋아해서 복싱하고 또 복싱하고 혼자 정처 없이 댕기는 것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걸어다니는 걸어다니진 않아요 왜냐면 다리 아프거든요 뭐지? 이렇게 이렇게 가서 운전해서 그래서 잠깐 걷다가 다시 타서 운전하고 가서 이렇게 잠깐 걷다가 아 목적지 없이 그냥 다니는 네 근데 웬만하면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고 있을 때가 제일 좋겠네요 아 그게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숨만 쉬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누워 있을 때 뭐 이렇게 어디 정말 이 도심을 벗어난 아 어딘가 자연으로 갔을 때 캠핑 그런 거 갔을 때 네 너무 좋죠 캠핑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되게 좋아요 또 8554님께서는 오늘 커피 몇 잔 마셨나요? 라고 오늘 총 3잔입니다 이것까지 근데 잠을 잘 주무세요? 카페인에 그런 게 없구나 왜? 아침에 한 잔 네 점심에 한 잔 네 저녁에 한 잔 와 근데 잘 주무세요? 이게 많이 먹는 거예요?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뭔가? 아닌가? 근데 저는 그냥 머리 대면 카카카고 가가지고 아 원래도 잘 주무시는구나 이게 상관이 없구나 카페인에 영향을 아예 안 받으시네 이제 마시다가 자요 아 진짜요? 우와 타고나셨다 타고나셨어 다행이죠 또 김나윤님께서는 미스터 선샤인 뒤를 잇는 인생 드라마를 새로 찾으셨나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스터 선샤인이 저한테는 아직도 인생 드라마긴 하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뭘 하나 다시 보게 됐어요 미드인데 네 그 매니페스트를 매니페스트라고 아시나? 어 아니요 그거 요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음 네 지금 시즌이 많이 나온 건가요? 시즌4까지 나왔다 그랬나?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시즌1 5편인가 까지 밖에 안 봤는데 몇 개 안 봤네요 네 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? 재밌어요 매니페스트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아주 따뜻한 또 포근한 니 말두엔 없지 yeah 광고 듣고 왔습니다. 문자들이 다 와있는데요. 정은혜님께서 매니페스트 시즌 3까지 있네요.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라고. 시즌 3까지 있어요? 4가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4인 줄 알았는데?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. 저도 지금 광고 나갈 때 알려주셨는데 이거 뭔지 알겠더라고요. 저희 멤버 중에서도 이거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알게 됐었어요. 이거 재밌어요. 요새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. 이 드라마를. 그래요? 네. 11월 달에 시즌 4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. 그걸 보셨나 보다 그 기사를. 한 2주 정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시즌 3까지. 또 박성호님께서는 오빠 솔로 콘서트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. 저도 솔로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. 준비가 되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곡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나 준비가 되면 바로 공지를 때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김혜진님께서는 미드 보면 영어 공부도 되던가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보통. 한글 자막밖에 안 보는 거죠. 그 그림과 전체적인 상황의 그림과 자막을 보게 되죠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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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이거는 자막을 끄고 보지 않는 이상 공부가 되게 어렵습니다. 공부는 미드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즐기는 거지. 맞아요. 즐기면 됐습니다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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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.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엔디 씨도 만나고 되게 많이 웃은 것 같아요. 즐겁게 라디오도 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앨범 홍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. 또 언젠가 곧 또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. 내년이 될 수도 있겠고. 1년 만에 뵀으니까 또. 그 전에 최대한 한 번이라도 봅시다. 우리. 좋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늘 건강하시고요. 추석 잘 보내시고요. 추석 잘 보내세요.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. 지금까지 이창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무리 너무 좋은데요? 네. 이번 Surrender 노래 너무 좋아요. 다시 한 번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도 1년 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고.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저희는 3부 끝곡으로 우리 창섭 씨 Gone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We are gone. Gone away. We are gone. We are gone. Go away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. We are g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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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gone.